네, 감사합니다. 가장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가장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노먼 장로님도 몇 주 동안 아프셨는데, 이렇게 오늘 자리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리스벤을 출타해서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所有의 부리스벤,所有의 우리의 은혜, 우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우리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면 오늘의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If we could remember what God has done for our past, we could be thankful for today. 要记住上帝,過去的作为,今天就会成为感恩的人 또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And also we could expect for tomorrow. 另外还会期待明天 반대로요, 과거의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르게 되면 오늘의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On the other hand, if we cannot remember what God has done for us in our past, then we cannot be thankful for today. 相反的,如果记不住,过去上帝的作为,今天就不会感恩. 그렇게 되면 내일은 더더욱 없게 되는 것이죠. If that happens, then of course we will not expect for tomorrow. 那就会没有明天. 우리가 지나간 날을 자꾸 기억하면서 상처만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If you only think about the past, and only think about the scars, and what will happen. If we could think about the past as anger, or discouragement, or as giving up, then what will happen for today? If that is the case, then it will not benefit me personally, as well as my family or the church, as we conclude 2017. 这样的话会对教会个人家庭没有什么益处。 왜냐하면 2018년을 시작하는 걸림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Why? Because that becomes the obstacle for us to begin 2018. 也会成为2018年的半教师。 그래도, 목사님,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But still you may say, your past, I was in difficulty because of this situation or because of this person. 也会,你会说, 목士야,我是因즈那一个人,因즈那一个事情我会很辛苦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오늘의 감사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도 내가 지나간 상체나 많은 그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이 자꾸만 기억나니까요. 내일의 미래는 우리에게 찾아보기 힘들 것이겠습니다. 내 past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내 가슴에 지나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습니다만 물론 저에게도 참 아프고 힘든 날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리듯이요 다 거기엔 하나님의 교획과 보호하신과 인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런 문 앞에 감히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오늘 2017년을 마감하는 이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가슴에 많이 지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이 Give and Take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맞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는요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는 그냥 여기가 은혜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와 그리윈아 은혜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Give and Take 이 세상 원리에 젖어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너무나 쉬운 상처를 받습니다 기본 테이크의 원리에 너무나 젖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처받고 실망하고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교회에 실망했다면서 목사님께 너무나 실망했다면서 우리 장로님께 너무나 실망했다면서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기본 테이크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 실망했느냐 그만큼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요 이 기브앤테이크 원리를요 자꾸만 배제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요 기브앤테이크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는데 우리가 또 뭘 받을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저 받았는데 뭘 또 하나님께 막 내놓으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받았는데 뭘 또 다른 사람한테 기대할 것이 많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기브앤테이크를 배제하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부모로서 해주었으니까 너희들도 이만큼 해줘 이런 의식을 저는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우리 자녀들에게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기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요 우리가 세상 원리로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고 하면 아마도 자녀나 부모나 실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하니까요 우리 자녀를 대할 때 그저 감사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주지도 못하는데 이 못난 아빠를 아빠라고 불러주잖아요 아빠라고 인정하고 아빠하고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요 기브앤테이크 원리가 적용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잘 자라주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는요 너 아이 실망했어 진짜 상처받았어 낙심했어 그런 이야기가 사실 통하지를 않아야 돼요 It's why between a parent and a child we shouldn't say things like I'm disappointed by you I'm very discouraged by you I receive scars from you that is not suitable 자녀에게 상처받은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에게 있습니까 an apparent to receive the scar from a child is that the correct relationship 물론 우리 자녀들은 부모에게 상처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받았다 이거는 별로 인정할 수가 없어요 성경적인 원리에서는 and possibly the children may have received the scars from the parent however the parent receives scars from the children and that is not right in terms of the Bible 그러니까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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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입하지 않으면 give and take 원리 때문에 늘 섭섭하고 상처받고 낙심받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 속에서 If we do not use the phrase the grace of God then within the principle of the world give and take we always need to receive scars from each other we get disappointed and discouraged by each other 아니 주의종과 중직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입니다 It is the same between the relationship of a lay leader the church officer and the pastor 자꾸만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대입하지 않으니까 자꾸만 give and take 원리에 입각해서 자꾸만 서운하다 섭섭하다 이런 거예요 And if we do not use the grace of God and use the principle of the world give and take then we get upset and we say I'm very upset by you We are the same children of God and we are the remnants and we need to use the phrase the grace of God use that in every situation and be thankful for everything that we have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장세기 6장 8절에 보면 너무나 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Genesis chapter 6 verse 8 It explains the grace of God very well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It says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We are the same children of the Lord We are the same children of the Lord 우리가 육신적으로 뭔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It is not that we receive the grace from God because we have done something well physically but it says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It says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It is not that we receive the grace from God 2017년을 마감하는 이 날에 저나 중직자나 모든 성도들이요 여호와께 은혜 입은 자로 마감하고 또 2018년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As we conclude 2017 Me as well as the church offices and all of you We must be the ones like noah Who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And start 2018 as the ones who finds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And because I have two interpretations After I say something I have time to think And I think that's good Because there are two interpretations It's a bit confusing But it's a different according to how you think You have time to meditate If we have two interpretations Isn't it right?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요 끝까지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 노아 시대 때 전부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실제로 노아의 시대는 전부 육신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정말 요즘 시대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지금 현재의 이달이예요 그러니까 완전 사단의 손에 뭔가 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야말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요 생각하는 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해요 여러분 은혜 입은 사람 노아는요 이 세상 원리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노아 who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until the very end he did not follow the principle of the world 린다우 은혜의 노아는 이 지지 도대히 부근져 시제의 원리죠 아무리 세상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는 끝까지 다르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 악하면 내가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꽤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노아는요 이 마음과 생각을 성령의 지배 속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는 지지 부단히 자신의 신의 인연을 그러니까 끝까지 노아의 마음과 생각을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아요 until the very end 노아 didn't give his mind and thoughts to Satan 그래서 노아의 신의 인연 이 지지도 매우 바다에 사단의 손에 그리고요 은혜 입은 하나님이 은혜 입은 사람 노아는요 두 번째로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and 노아 who received the grace from God he still lived continued to live as a one favored by God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and Paul confessed in 1 Corinthians 15 verse 10 I am who I am by the grace of God 노아는 10두신 15장 10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수고한다 and for the grace of God to not be to stay there forever I always give my devotion for Him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바울은요 오직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까지도 and Paul said that all that I have done is not my efforts but it is by the grace of God 제가 우리 교사 예배 드리면서 노아 전사님께 물어봤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겠냐 아니면 은혜고 완전한 자가 먼저겠냐 물어봤어요 I ask this question was the favor of God was the grace of God did it come before or was it Noah being righteous and blameless did that come before 神의 은혜는 자신나 아니면 神의 은혜는 자신나 아니면 神의 은혜는 자신나 그러니까 노아가 은혜였기 때문에 완전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겠냐 아니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요 완전했겠냐 물어봤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영준이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준이한테 뭐가 문제예요 영준 내가 물어봤는데 내가 물어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죠 너희 생각하는 건 神의 은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됩니까 너희 생각하는 건 아멘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요 완전한 자요 동행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입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의인으로 절대 완전할 수 없는데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해요 노아는 저는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방문했어요 제가 과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녁에%. 진짜 내 과거를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요 복음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인 삼아 주신 것이잖아요 내 의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자라고 불러주기 이전에요 나는 완전한 사람처럼 그렇게 프리텐딩하고 살았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했다니까 내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내 연약한 것일 뿐이다 if there is one thing that I could boast about is my weakness 아니 자랑한 것을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죠 and we usually boast about the things that we do well 그런데 바울은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수 있다면 내 연약한 것이 자랑드리다 however there was nothing that Paul could boast about if he could boast about one thing and that was his weakness 과연 하나님이 은혜 입은 사람 맞구나 and he was rightfully the person who received the grace from God 그래서 목사가 작당하게 좀 부족한 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가 봐요 and the servant of the Lord being lacking maybe that would rather be more graceful for you so you know you can give a little gift if it's a good gift 맞습니까 is that correct? 부족하면 은혜를 입어야 아 은혜를 입어야 아 은혜를 입어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족하면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십니까 the servant of the Lord when he's a bit lacking you might think I need to receive more grace however you think oh why is a pastor like that 정말로 은혜 입은 사람은요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이 아담으로부터 전해진 그 메시아 은약을요 굳게 붙잡았어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죄인인데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데 완전한 자로 살아갈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데 동행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다르죠 아무리 이 세상이 악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설령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연약하게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 은혜 입은 자가 맞냐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맞다고 하면 상처, 불신앙, 포기, 낙심 그런가와는 절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I have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why would I receive scars? 神의 은혜,神의 어린이 왜요? 편향을 더 상하나요? 노아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맞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수없이 손가락질을 해둬요 그게 상처받지 않았어요 비도 안 오는데 산 꼭대기에서 방주 짓는 노아 보고요 얼마나 멍청이 바보 무시했겠습니까? 그죠? 너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어 상관하지 않아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dat under God, He did not care about what people said to Him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성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성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왜 상처 맞습니까? 우리처럼 지금 또 내가 몇 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영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영우는 상처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요 그냥 이렇게 상처를 하는 게 없어 그래서非常好 내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왜 남편한테 상처받냐 이 말이에요 왜 아내한테 상처받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 혜은이도 상처 안 받지 항상 웃는 것 같아서요 항상 웃는 것 같아서 상처받지 마세요 그래서 2.17년을 마감하면서요 상처라는 단어를 버려버려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2017년에 띄우려 상헌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바올로서 나의 나댐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축복자로 하나님의 은혜에게나 만들어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지교의 운동, 다락방 운동 잘해온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서이다. 이 방주를요 너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뭔가 단점 쳐다보잖아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나를 살리는 게 너의 후손을 위해서 만들어라 방주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우리 후대의 렘넌트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노먼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요 2018년도에는요 우리 후대 RUTC 성전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요 다르게 되어있어요 the one who received the grace from God is different 상디 은혜 린다우的是不同 각종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라 그랬어요 and it says to build the ark to preserve lives 이 사회가 다 타락하면 안된다니까요 여러분요 and this wall shouldn't all corrupt so you know this world shouldn't all corrupt 그러면요 우리 후대에게 지금 영향 온다니까시마 then the influence will be upon our future generation that will影響我们第二代,后代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네피림 시대 사단이 붙잡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we are living in the age of nephilim where Satan is held on to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사회는요 많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어요 so many of the family and society are under problems so many of the family problems and many of the problems 그런데 방주 만드는 일이 쉽겠냐 이 말이에요 would it be easy to build the ark 하나님의 은혜 입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without the grace of God this is impossible 그런데 그때 방주를 만든 노아는 미친놈이었고 아주 바보 멍청이였어요 at the time 노아 who was building the ark was a crazy person and he was insane 많은 사람으로부터 조롱받았습니다 and he was rebuked and he was made fun by many other people 그런데 그 기한은 물이 지구를 뒤덮였어요 방주는 떠올랐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and through the ark movement 노아 and his family received salvation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it was holistically by the grace of God 전환 상디의 은혜 저와 여러분이 보고만 있다는 이 사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and you and I we are within the gospel but it's all by the grace of God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붙잡으세요 as we come to the conclusion 결론 이것도 저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is and that and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this and that and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this and that and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this and that and everything is by the grace of God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2017년의 마지막이 되길 바랍니다 I pray that you will be able to make that confession as we come to an end of 2017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it is not because of me but it is all by the grace of God it is not because you have done something right and well but it is all by the grace of God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붙잡고 2017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맞이해라 we must conclude 2017 with the phrase the grace of God and welcome 2018 상디다 은혜 송조 2017년 상디다 은혜 영제 2018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 마음껏 누리는 내 기도로 누리세요 평상식 기도로 나의 기도로 가지고 와요 enjoy the grace of God in your daily prayer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사업에 넘쳐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예 마지막 날이니까 입에 사람에게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번 득담 한 번 이렇게 예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2018년도도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we pr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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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